총 부채 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습니다.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이 강세입니다. 오늘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.02% 올라 지난주 0.01%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습니다. 이번 LTV 완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6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0.03%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. 특히 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기준 완화 호재까지 겹치며 0.08%로 전체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.